초장부터 서킷주행을 시작을 하게 됐네요 여러가지 오늘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속한 그룹에서는 먼저 서킷주행 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 안했다고 하신 인사를 다시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자동차평론가 류총입니다 옆에는 자동차 컬럼리스트 이동인 님이 앉아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넷은 목소리만 남았거든요 선배님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하여튼이 아니고 하여튼 처음부터 서킷주행을 들어갔는데요 처음 서킷주행을 하는 모델은 출시한지 얼마 안됐죠 M8 쿠페와 그랑쿠페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하고 많은 쿠페들 속에 유일하게 포도 모델인 M8 그랑쿠페 컴퓨티션을 모이게 됐습니다 평균 연령 최고량 뒤입니다 지금 저희 행사하는 행사장 컨셉이 M타운인데요 M타운의 슬로건은 Too Much Is Just Right 지나친게 딱 맞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성능을 한껏 발휘를 하는게 M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은거일텐데요 마침 저희가 또 나이가 Too Much이기 때문에 오늘 행사의 컨셉과 잘 맞는 인력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치도사, 무도사? 네 많은acción on략 중에 첫번째 시간 1간 6세 2 2 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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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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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